이거 한 번 해야 돼 우리도 꿀 받는 거 하자 게임 삭제 이런 게임은 제가 봤을 때 없어져야 되는 게임 중 하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You've got a friend in me 이거 한 번 해야 돼 꿀 한 번 봐라 꿀이 아니야 이것도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이야 양심 어디 갔냐 너 엄청난 도전이래 나 살 빠지겠어 다시 빠졌어 저희 아까 저녁 찜닭 먹었거든요 맞아요 위에 다 소화되고 없어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 같은 팀이라매 같은 팀이긴 한데 이건 내가 인정을 못해 얘 왜 이러는 거야 너 튀어? 너 튀어? 너 튀어? 가자 가자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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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인형 같아 네네날 네네날 하하하하 왜 이래... 아 왜 이래 이봐 ح Pleist 잘 못하겠어 잠깐만 나 얼굴 안 나와 안돼 비켜봐 아 힘들어 이거 1등 하는게 뭐 하겠지 제가 이거 아 아이 왜 으? 아 오우 랄라 오우 랄라 헉 예전간 함께 이상하다. 어 뭐야? 왜 이렇게 잘했어? 나한테 왜 이렇게 후해? 나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줘? 왜 이렇게 나한테 후하지? 제가 좀 쉴게요. 제가 조금만 쉴게요. 제가 조금만 쉴게요. 조금만. 일단 우리 무조건 저건 해야 돼. 고양이 저건. 때가 됐어. 저거 해야 되다. 가보자. 아웅! 하하하하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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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